아아... 이거 X도 누르고 원카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카드 한번 합시다 다른게 있나?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원카드인가? 윷놀이도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기대해볼만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나? 아... 재밌어요 그냥 원카드에요? 윷놀이는... 특별느낌 있었잖아요 다른게... 아... 그냥 하는건가? 뭐 잘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큰 화면으로 좀 해주지 너무 작은데 게임 화면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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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는지 뭐...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겠다 그냥 막낼거 같은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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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멤버 하나 남았는데? 아 1등할 기세인데 아 아 안되나보네 아 내 차례는 안오네 어 할거 없는데 플레임 위자드 이건 뭐냐 강력한 마법으로 피에 오를 줍니다 승리하였군요 그럼 2,3,4,5등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에요? 아 진짜 아 이건 못하겠다 아 아니네요 끝나긴 끝나네 바로 그럼 1등하면 주는게 뭔데 주 10회동안 입력하지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1,1,5 뭐 주는거에요? 아쿠쿠 2,000포인트 20개 주는거에요? 야 이것으로 원카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3,5,4,4,5,5,6,5,6,4,5,6,0 아멘